상관 접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스 A, B, A와 B 둘 다. 세 이상에 대해서는 보스 A, B, C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세 이상에 대해서는 O를 쓰죠. 두 개에 대해서는 보스 A, B 이 표현을 씁니다. 나도는 A와 더 B, A뿐만 아니라 B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동사의 수를 B에다가 맞춘다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특히 as well as 순호를 맞출 때 B가 아니라 A에 맞춰야 됩니다. as well as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TH A, OR B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선택입니다. NEED A, NOR B 둘 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부정한다는 것. 그리고 수를 ETH A, OR B B에다 맞추고 NEED A도 B에다 맞추게 됩니다. 한 가지 더. A, B 서로 대등해야 합니다. 문장부터 하겠습니다. 둘 다 모두 복수축입이 되겠죠. 헬렌과 내가 대표로서 임명될 예정이다. 라프리자노티브, 대표라고 하는 뜻이고요. appoint, 임명하다, 지명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들은 휴가 여행을 가는 것,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둘 다 모두 즐긴다. 소녀뿐만 아니라 소년들도 다트 게임을 즐긴다. as well as 우리가 바꾼다면 A와 B의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the boys, as well as the girl, love playing dots. as well as 뒤에 것부터 먼저 해석을 합니다. 소녀뿐만 아니라 소년들도. 그래서 boys에 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loves가 아니라 러브가 됐던 거죠. He not only gave them gifts, but invited them to the dinner party. 그는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저녁 만찬에 초대했다. not only, but also, also 생략 가능. 이러한 편이 나오면 무엇과 무엇을 서로 대등하게 연결시키는지 바로 그것을 확인하세요. 여기서는 gave, 그리고 invited. either a or b, either가 나오면 문장상에서 o를 찾아라. 문장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either jim or tom can drive you home. jim이나 tom이 너를 차로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she will either pay for the ring or return it.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가 ring, 반지죠. 반지에 대한 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return it, 그것을 돌려줄 것이다. need or no, 양쪽 다 부정입니다. she is a need or modest. 그녀는 겸손하지 않다. modest, 겸손한. strong-minded, 의지가 강한. 그녀는 겸손하지도 않고 의지가 강하지도 않다. 마찬가지로 need or no 하면 너를 찾으세요. 문장 보호가 아주 좋습니다. 문장 전체에 흐름을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need or money, no power has made in arrogant. 돈도 파워, 권력입니다. arrogant라고 하는 표현은 거만한. 돈도 권력도 그를 거만하게 만들지 않았다. 양쪽 다 부정입니다. need or no. 여러분들이 주의할 사항입니다. a as well as b 어디에다 수를 맞춰요? a의 수를 맞춥니다. cats as well as the dog were making the house dirty. 해석의 순서는 뒤에 끝부터죠?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들도 그 집을 더럽게 만들고 있었다. 수를 어디에다 맞춥니까?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앞에 거에다가 수를 맞춰야 되겠죠? catch입니다. 복수죠? 그래서 워를 썼습니다. 이처럼 워드를 쓰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됩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not only you, but also I like a victim. victim은 희생자라고 하는 뜻이죠. 너 뿐만 아니라 나도 또한 희생자다. not only you, but also 어디에다 수를 맞춥니까? 뒤에 거에다 수를 맞추죠? I에다 수를 맞춰야 됩니다. 따라서 M 2번입니다. neither houses, nor church, blank, enough to make a community. community, 마을, 공동체 이런 말이죠. 가옥들도, 즉 집들도, 교회도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공동체를 만드는데 충분치 못하다. 양쪽 다 부정입니다. 어디 다수를 맞추죠? 뒤에 거에다 수를 맞추죠? a church, 그래서 is 세번째입니다. you as well as I, blank to blame be to blame 비난받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비난받아야 된다. as well as you, 해석할 때는 뒤에 거 부터죠? 나뿐만 아니라 너도 그리고 수는 you에다가 맞추게 됩니다. 따라서 a 네번째입니다. boss, jim and his sisters should do black works. jim과 그의 누이들이 자신의 일을 해야 한다. boss, a, and b 양쪽 다 모드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his, her, their, 그렇죠. their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5번입니다. you can either come with me now, blank, walk home. 너는 나와 함께 지금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walk home. 집으로 걸어갈 수도 있다. 이더가 나오면 무엇을 찾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o를 찾으면 되겠죠.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either you or they have to go to the station. 너 혹은 그들이 여기에 가야만 한다. either가 나오면 o를 찾아라. 어디에다 수를 맞춥니까? either a or b b에다 수를 맞추죠? 이 문장에서는 대의의 수를 맞춰야 됩니다. have to 맞는 표현입니다. 2번 문장입니다. the child as well as the parents are to obey this rule as well as가 나왔습니다. 해석은 뒤부터 해석해줘야 되겠죠? 그의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obey this rule 이 규칙을 준수해야 된다. 지켜야만 한다. 둘을 맞추는 것은 the child 따라서 이지가 돼야 되는데 r로 되어 있네요. 잘못되었습니다. 세번째 문장입니다. not only is your answer long but mine is also not only 다음에 이지가 나왔네요.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가게 되면 조동사 조동사가 없으면 비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너의 대답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mine mine이라고 하는 것은 my answer가 되겠죠. 나의 대답도 또한 틀렸다. 맞는 문장입니다. 네번째입니다. you are not responsible 너는 책임이 없다. neither is he 그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즉 그도 책임이 없다. 맞는 문장입니다. 다섯번째입니다. must you and marry I in the first grade both a and b 양쪽 다 모두 그리고 복수 취급 제임과 메리 두 사람 모두 1학년이다. 맞는 문장이죠. 어색한 것은 여러분들은 2번 정답하시면 됩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7번입니다. I like oranges as well as apples as well as 뒷컵도 시켜줘야죠. 나는 사과뿐만 아니라 오렌지도 좋아한다. I like blank apples but also oranges 오렌지와 애플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그러면 그리고 but also가 있습니다. not only but also가 되겠죠. 8번입니다. some animals are useful not only while they are alive blank when they are dead 어떤 동물들은 유용하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when they are dead 그들이 죽었을 때도 유용하다. 나도 언니가 나왔습니다. 무엇을 연결시켜요? 그렇죠. but also or so는 생략 가능합니다. 9번입니다. Mary doesn't Mary doesn't like skating no that's a sister Mary는 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녀의 언니도 마찬가지다. 언니도 스케이트 타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양쪽 다 부정입니다. blank Mary blank sister like skating 양쪽 다 부정 양자 부정 그렇죠. need nor 를 쓰면 됩니다. 쓰면 됩니다. or commissioner 기술로 양쪽 저를 연결 도é 사 10 30 30 30 감사합니다.